아, 이게 어디로 가? 여기가 아닌데? 야 어디야 너 어디.. 잠깐만 아이 여기 왜 이렇게 미로야 휴고는.. 아 저기로 해서 넘어가야 되는구나 가운데로 해서 우리 휴고 휴고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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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가면 돼 저기로 가면 돼 막혔어 아잉 야 막혔어 막혔어 야 이러다 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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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휴고 아이 바로 여기 사다리가 있었다니 홀 띠용 루카스 빨리 휴고 제발 너넨 누나가 길치라서 좀 늦었어 아미시아 응 응 내 말은 책에 쓰인 대로 노력 중인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제대로 된 연구실이 있었으면 꼭 꼭 그 저기 장비 탓하고 연구실 없다고 또 어 아무 데서나 하면 되지 거기 장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가볼 가치가 있겠어 집으로 가는 거야 다시 아미시아 루카스 가자 루카엘 하루는 너넨에게 너무 중요한 인물이란 말이야 그 어 신문건이 질문을 아주 많이 했어 그놈들이 어머니를 고문했어? 휴고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것도? 휴고가 엄마 보고싶다고 하면 뭐라고 할 건데 아무것도 말하지마 알아들었어? 다 들었거든요 안녕 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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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계야 시작됐어 휴고 자막 남아있는 것 남아있는 것 도착했어 아무시아 괜찮겠어 파티 encounters 야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인일적으로 한 번씩 다니는 거야? 벌써 돌아오게 될 줄은 몰랐어. 물량만 찾으면 돼. 해가 뜨기 전에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난 괜찮아. 못 건너가겠는데? 최소 100년은 된 달이었는데 모든 게 파괴됐어. 그 시대의 종말이거든. 틀린 말은 아닌데. 딴 데로 가자. 봐봐. 인공지션의 극불이야. 아직도 있어? 조심하자.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떨어지면 얼어 죽어. 뭐지? 루카스. 뭐지? 왜 저러지? 모르겠어. 하지만 불길해. 어디서 나가자. 우아, 무슨 하수구에 물을 내려가는 것 같아. 우우오우. 우우오우. 우아, 나중에 확인하고 얼른 이 Cup went with me. 뒤집이 올기야. 아 흔adian ifa 내게 될 줄 알Iщее sükyu. 아 이놈의 시낙. 빨리 오라고 이놈의 쒰야. 우... 잠깐만. 뭐 있다 여기. 헤헤... 고맙다. 덕분에 고귀한 피를. 쥐대가 완전히 점령했어. 그거랑 내가 도망칠 때 무언가 병사들을 공격했던 게 기억나. 그 날 탈출할 수 있었던 게 쥐대 덕분이었구나. 여기 쥐들이 제일 먼저 등장한 것 중 하나일 거야. 그래도 저런 행동은 이해가 안 가는데. 뒷길이 있는 건 몰랐지. 휴고가 없으니까 루카스가 휴고한다. 그래도 휴고보단 낫겠지. 여기가 여기가 없다고. 내가 그들한테 보여줄게. 여기서 저기로 점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저기 끊으면 되는구나. 갑니다! 아이고아이고. 어디야? 땀cak이요 알겠지 다 왔어 집이야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열어어어 깜따기야 이쪽인가? 아 얘는 손을 안잡고 달린다고? 이걸 써야겠구만 재료를 얻기 위함이지 만들고 하나 그만 만들까? 나아가구? 아 배고프다 문 열고? 정겼냐? 다른 방법이 있겠지? 뭐야? 이걸로 만드는거야? 아 니가 한다고? 와아 내가 하면 안되겠니? 여기가 여기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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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ready! Don't forget me! 됐어 안됐니? 내가 열어? 아 내가 밖에서 잠겼다고 그랬지? 아 이거 새총으로 열어야 되는구나 또 됐어 치트 가 동료들이 몇 명이나 더 있지? 너를 개죽고 싶지 않아 아까 난 돌 맞아서 죽은 애 아니야? 우리 가족들을 다 죽였잖아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죽는 거지 넌 그 말을 할 자격도 없어 쓸만한 정보는 안 나오겠네 그러면 어떡한다고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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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불이 불을 끄나? 일로 와봐 쓸만한 정보는 안 나오겠어 그러면 어 이걸로 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설마 설마 오도리스 오도리스 안된다 야 불이 있으니까 안간다 그럼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인가? 얘가 넌 내게 에이 내 아까운 오도리스 얘가 어떤 것을 지켜놨어 미시아 에이 아직도 있었나요? 에이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시끄러잇 이거 아닌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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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불 꺼여! 야, 불이 꺼지면서 여기 3명이 있는데 쟤한테 가네? 됐어 아, 상처가 있어서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러네 어? 저기 뭐가 있는데? 저긴 못 가겠네? 가자 갈 길 가자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우리 여기 루카스 이 문을 이해하자 이 문을 이해하자 이 문을 이해하자 오! 오! 내 집이야? 저거, 저거, 쟤야? 제발 더, 더 안 가도 돼 다, 다른 길을 찾자 내가 볼 필요가 헉 나에게로 싶어 아, 엘리님 감사합니다 뜬금없지만 오늘 봄방 때 하려고 했던 거는 받아주세요 몸이 안좋으신데도 이렇게 방송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님도 얼른 나으시고 아프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헉 헉 우와 우와 쥐가 불 듣고 조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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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부담 오! 야야야야야야야 쟤 어떻게 하라고 와 우와 햇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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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들보다 쥐가 머리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인정 인정 병사들은 산채로 갉아먹혔는데 저 사람은 멀쩡하네 이유가 있을텐데 대역병의 여파가 세월에 올려도 지속되는건가 오 그러니까 오히려 병사들이 저주 받은 피인거지 그 저 그 저쪽 나쁜 놈들이 그런거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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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보호해 주는거야 그 그 저주 받은 그 악마들을 없애기 위해 아닌가 흐흐흐흐 이것이 바로 추측성 스포인가요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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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오! 오! 휴고방 쪽으로 간대 휴고방 쪽으로 간대 저 병원 어때? 저 병원 어때? 그냥 절아서 효력이 강하지 않아 다른 것도 있을 거야 여기야? 여기가 휴고방이야 가자 우와 진짜 다 여기로 향해 있어 뭐가 여기가 다른 곳이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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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이건... 이것도 아니고... 왜... 왜... 여기가 안 돼? 아직 없지 않나? 아니! 그냥 평범한 물약이야. 더 복잡한 영역을 만드는 작업을 하셨을 텐데. 어서오세요. 분명히 다른 장소, 다른 방에 뭔가 있을 거야. 걸작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어딘가에 연구실이 있을 거야. 난 어딘지 모르겠어. 우리 스승님도 세간에 눈을 피해서 연구실을 먼 곳에 만드셨어. 그럼 너희 어머님도 그러셨을 거야. 나한텐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다고. 어쨌든 있을 거라고. 너희 어머니가 숨기었던 장소 뭐 그런 곳 없었어? 로마 유저. 내가 거기 가는 건 원하지 않으셨어. 고대 로마 유저? 그래 딱 연금술사들이 할 생각 같네. 징그라죽 같네 그냥. 어제 게임인가에서 마을 시민들이 애들을 죽이려고 쫓아낼 때 네가 피리 불어서 쥐들을 몰고 왔냐고 했던 것 같은데 피리 부는 사나이가 쥐들을 몰고 온 이후의 이야기인 건가요? 뭐야. 그런다. 다시 모여들고 있어. 우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아 야 니가 불.. 야 내가 쐈는데 너도 쏘면 어떡하냐 너랑 나랑은 어찌됐어 사인이 안맞았다 너랑은 너랑 나랑은 너랑 나랑은 너랑 나랑은 사인이 안맞아 못해 먹겠다 너랑 나랑은 육실은 어디니 남아있는 것 거의 다 온거 같은데 이제 오늘 잘하면 엔딩 보겄는데요 엔딩 보겄 런 아니야 으이 야 너 어디있냐 근데 근데 얘 어디갔져 어이 없어 어 아니 너무 의이없게 죽었잖아 위험했다 위험했다 아이 잘잘 던져 잘 던져 바 바 바 바 어떻게 해봐 렛츠고 렛츠고 어이구이구이 잘한다 잘한다 루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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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루카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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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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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죽을 뻔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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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카스 로카스 잘한다 로카스 잘한다 잘한다 오잇!!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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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카스 로카스 잘한다 안돼 이놈들아 오야 허이... 헤이! 야 내가 두 방이나 던졌잖아 거기다가 내가 두 방이나 던졌는데 왜? 왜왜왜? 너무 빨리 했나? 아 빨리 가자 말이 많다 또 애들이 왜 이렇게 점점 말이 많아지니 좋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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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써라 힘 써 힘내라 힘내 V.I.C.T.O.R.I. 빅토리 빅토리 루칸스 잘한다 자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인가 잠시만요 스프링 아래 스프링 아래 미세에는 스프링 아래 생각 plain 안죽어 안죽어! 극증만! 안죽어! 진짜 말 많네 둘이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으셈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으셈 왜왜왜왜왜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다왔어 다왔어 짝짝짝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그랜땡스 빨리 가자 이제 가자 쉴 틈이 없다 종대장은 지금 매우 급박한 상황이다 야 저러니까 힘들지? 그냥 묵묵히 밀었으면 쭉 왔잖아 말을 이렇게 나블나블나블나블나블나블나블나블나 그러니까 힘든거야 어머니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 죽은거였어 네 그런데 이것은 렘버트야 그녀는 그녀에게 죽은 줄 알았는데 그녀는... 그녀는 아직 죽은거였어 그녀는... 렘버트가... 엄마를 살린거야 아... 그래서 엄마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야... 엄마... 엄마...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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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삐졌냐 너 뭐하냐 거기서 거기 벽보고 서있어 이 새끼가 말이 많아가지고 말만 많고 그냥 어? 자... 하나의 정신 둘의 통일 어? 정신 아 통일 정신 통일 말을 짙게 하자 말을 짙게 하자 어? 어? 이 새끼 진짜 내 귀때기가 다 아파 이놈 이 새끼야 아냐 하... 그냥 이놈 이 새끼 그냥 정신 차려 알았어 똑바로 해 어? 내가 웃음냐 너? 장난하는 것처럼 보이지 너 새끼지 어? 너 지금 군대 놀러왔냐? 어? 잘못했습니다 놀러왔냐고 잘못 들었습니다 못... 못들어... 이놈 이 새끼 야 뒤에... 뒤에 스마트 사냐? 어? 야 너 놀러왔냐고 여기 캠핑 왔냐? 아닙니다 그럼 여기가 아니지 밖이냐 이놈 이 새끼야 어? 새끼 진짜 짱나게 하네 야 야 나와 내가 문 열려 어? 여기 문은 여... 여는 물이 아니었는데? 으어? 어디로 가야 하지요 아 박병권님 감사합니다 아 박병권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심쿵 나도 건너 건너 들은 이야기야 흫흫흫흫흫흫흫흫흫 건너 건너 들은 이야기라구요 여기 왜 근데 안 열리냐고 야 나와봐 너 여기로 와보라구 야 빨바 안 움직이냐 야 발이 보인다 너 발이 보인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다음바를 내디더라고 여기 근데 못 지나가는데? 여기 아닌가보다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인가? 어디 뭐가 있었어요? 길이? 어디? 이거 혹시 버그? 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무리를 걷는 방법 아 나 정신 못 차리냐 가만히 좀 있어라 여기도 못 열면은 아하하하하하 아이고 아하하하 이거 말도 맞아요 바로 옆에 길이 있는데 그냥 우리집 구조를 내가 깜빡했지 뭐에요 우리 집이도 워낙에 넓다보니까 그냥 어? 오랜만에 왔더니 길이 어딘지 여긴지 저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도 깜빡깜빡하고 그래요 응? 우리집 troubled 자 여기 한번 수확 좀 하고 가요 음 고규 한 피이이 설렁역으로 오랫자 너희는 신림력으로 가고 있었넌 정말 기치 내가 잠깐만 이거 어떡하라고 너라면 택시 타겠어 끄라고 내가 너라면 저절 타겠어 어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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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아, 내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니고 잠깐만, 어쩌라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걸 밀어서 아까 어떡하라는 거였어 일단은 얘네를 없애야겠다 없애고 가야겠네 방법이 없네 어, 이거 없잖아 응, 딱 없애야 돼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도 쏴야 되나? 이 방법이 아니었나? 아, 몰라 귀찮아 하하하하 가자 그냥 와우 증기탕 여기가 냉탕이구요 이거 열탕이에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세 개의 피징 네 개의 조각상 저런 불이 있고 다른 것도 불을 붙일 수 있겠네? 음,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둘 다 그냥 말이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휴 잠깐만, 나 아까 얘네 대사를 제대로 못들었는데 비암 네 개의 기숙사? 아, 뭘 갖다가 여기다 박아넣어야 되나? 그런건가? 아닌가? 뭐지? 표시 가까이에 석판이 무너져있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걸 이제 얘기! 아, 나 한참 헤맸잖아, 나 혼자! 아, 이 새끼 진짜 난 뭔가 있는줄 알고 한참 헤맸구만 땅 한번 들어가라구요? 아니, 괜찮습니다 사양하고 있습니다 저한해가 어떻게 당신한테 아이패드했어? 여 этих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 호호호호호호호 호호 ну 됐다 정화? 아 불을 내가 알아서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야? 아유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구만 여기 아니라고? 아니라고? 돌아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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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요 카카시님 혹시 그게 힌트인 줄 알고 써놓은거야? 배 망멍 사자 용맹 백적 우아 두꺼비 못생김 어딘데 또 하나가 제자리인데 여기 아니야 카카시님 그런 자세 아주 좋은 자세 칭찬 후에 아이 야 내가 우회전 할 때부터 얘기해줬어야지 아아 내가 길 똑바로 알려달라고 그랬잖아 신립역으로 가고 있었넌 아 아 아 아 여기 아까 왔던데요 아빠 생쥐한테 불리면 죽어요 아빠 생쥐한테 불리면 죽어요 아빠 생쥐한테 불리면 죽어요 길을 모르겠는데요 길을 모르겠는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여기에서 찾아봐요! 로렌지우스는 나를 전해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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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찾아주세요 여긴가? 여긴가? 여기 왔던덴가? 지금 빙글 한바퀴 돈거 같은데? 여긴가? 여긴가? 여기 아닌가? 흐흐흐흐흐흐흐흐 내가 설렁역으로 오랫잖아 신림역으로 가고 있어 야! 입구가 어딥니까? 1번 출구가 어딥니까? 지나쳤다고요? 아니 그럴리가? 헐디용 어? 여기 아까 나 처음에 왔던데 같은데? 그쵸?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애 아 여기잖아 하핰흐흐흐흐흫 Mae Lee 뭐가 있어 오오 오오오 빰빰 바라빰빰 뽐뽐 뽐뽐 뽀라뽐뽐 와아아아 내가 그럴 줄 알고 일부러 안썼지 구간제, 완장제, 시약기금속, 침실에서 본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야 다 붙여 다 새로운 변경문을 사용했으나 미안상이다 제대로 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찾는게 여기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거야 어디? 어떻게 생겼는데? 오오오오오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눈은 눈은 그림을 보면서 손은 아이템을 취한다 생규네스 이테너라 생규네스 이테너라 생규네스 이테너라 오바니의 역사를 관통하면서 이 상자 표식은 불사전을 위대한 연금술의 걸작을 상징해 요리가 찾은 것 같아 한번 열어봐 알았어 고급결정상 청록해드위에 화학물질도 깨끗하고 음 스멜 뭐라고 뭐 얘기를 해? 호박형인데 그게 뭔데? 호박넷이야 호박넷을 녹여가지고 만든 그런거지? 엄청 달달하고 멋있어 드디어 뭐가 나오나요 이제? 드디어 뭐가 나오나요 이제? 왜 나한테 말씀을 안해주셨을까 어서오세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연금술사셨잖아 어떤 어머니든 어떤 어머니든이 자기 자식을 지키려고 하니까 안그래? 안되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지 명약이나 끝까지 만들어 내가 시간을 좀 끌게 하하하 원샷이야 이 쪽은 없냐? 저기? 저기 안되나? 천연제? 저기 일어나? 가라고? 나 혼자? 가라구? 음음 없을롬 우호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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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야 양쪽으로 유인했으면 양쪽으로 가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흐흐흫 하아 진짜 여기서 얘네를 모델뼈 직하구잇 일단 이쪽에 하나 가시구요 아 뭐 이렇게 많아 얘를 갈 수 있겠어? 아 이러면 못가지 근치라 가자! 이 방법은 안되겠다 다른 방법을 써봐야겠다 저쪽인가? 아이 저쪽인가 봐 아이 승질나네 이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닌가? 아 저기 정면 어? 아닌데 맞는데? 어? 이걸로 뭐 할 수 있... 아 아 아 이걸로 돌리는 거구나 아 돌리 이거 어? 이쪽이 아닌가? 아 돌리 이거 돌리 이거 어 비켜라 비켜라 아 아 기다려 이 아 진짜 냄새가 아주 지독한 거 아 아 아 아 아 하필이면 제일 야야야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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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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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또 또 또 찾아야 돼? 아니지? 싱한 놈 뭔가를 빼야 되는데 왜 자꾸 뭔가를 통하고 있는 거야 더위같이 뺄 수가 있어 아미시아 화로 증류를 걸어가는 길을 뚫어줘 아 알았어 증류를 가보자 아 어 막혔 어 여기도 있네 이게 그러니까 이거 돌리는건지 몰랐지 아 아 어우 징그런데 얼른 가 뭔데 뭔데 던져 던져 잘했어 하핳 잔여 던져 잘했어 하핳 흐흐흫 아 아 아 이렇게 으 왜 기억해지고 되 헉, 순간 당황했네 물 마시려다가 헉, 물 마시려다가 어이 물도 못 마시고 멀었습니까? 됐습니까? 갑니까? 어이 어이 ! 루카스! 내가 도와주신다 내가 안 맞추는 걸 내가 안 맞추는 걸 하지만 해부터 내가 얹어 루카스 그런지 내가 죽는 거야 루카스! 내가 안 맞춰봐 내가 지금 위치해 루카스! 내가 더욱때문에 됐어? 됐어? 됐다 됐어? 됐다 우와 가만있다 우와 내가 애 애 냈어 쥐들도 알아챈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다 얼쩡거리지 말자 앞장서 물 좀 먹자 루카스 니가 애 냈어 우리가 애 낸 거지 선생님이 자랑스러우실 거야 고마워 저도 이건 확실해졌네 영역이치와 연결된 거라면 병의 보유자와도 연관돼 있을 거야 그래도 급한 벌리 부탁했자 휴고를 구해야지 아 하 하 맞다 얘들이야 우리 수습 연구수사가 기적을 행했어 영역을 만들었다 기우 대단한 놈인 줄 진지게 알고 있었지 고마워 휴거를 보러 가자 엄마는 아직 안 채우고 있었어? 우리가 해냈어 영역이야 루카스가 해냈어 여기 좀 있을 수도 있어 걱정마 한 번에 다 마셔야 돼 착하지 우리 동생 이제 나 다 나은 거야? 글쎄 어쨌든 엄청 좋아질 것 같아 우리 엄마는 못 보는 거야? 말했잖아 엄마는 이제 못 오셔 머리가 안 아파 엄마는 어디 있지? 당연히 안 아파야지 일단 자러 가자 내일 일어나면 훨씬 몸이 가벼울 거야 두고 봐 뭔가 불안하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속죄 엔딩이 아니었습니다 속죄 계속 불안해 못 믿겠지만 로드릭이 세총 시합에서 아사를 이겼어 헛소리 하지마 금을 밟았다고 하수 주제에 말이 맞네 둘이 또 말다툼이야 규칙대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구만 나한테 규칙을 운운하겠다고 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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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휴고 휴고가 사라졌어 휴고 아직도 4장이 남았다고요? 어? 휴고 휴고 그럼 우리 다음 이시간에 마, 마무리를 4장이나 더 남았대요 그러니까 엔딩 본다고 막 설레 하고 있었는데 음.. 음.. 제 뇌..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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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감사드립니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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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